대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규모가 처음으로 6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. 기업 분석업체 CEO스코어가 국내 500대 기업 중 R&D 활동을 공시한 224개 기업을 살펴본 결과, 이들 기업의 지난해 R&D 투자액은 총 60조 3,600억 원이었습니다. R&D 투자액이 60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. 기업별로 보면 삼성전자가 22조 6천억 원으로 2위인 SK하이닉스 투자액 4조 원의 5배가 넘었고, 그 뒤로는 LG전자, 현대자동차, LG디스플레이가 뒤를 이었습니다.